성기인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닷새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합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한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차기 정부 인사들까지 만나며 새 정부와의 대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desp Marcelo 대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